한호빈 선수 한호빈 선수는 예전부터 제가 상대팀의 선수로 봤을 때 슈폰만 잡아도 던질 것 같으면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던질 때 이건 들어갔어 마음속으로 한번 여지없이 들어가는데 슈팅 연습을 하루에 어느 정도 하는지 솔직하게 슈팅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슈팅 감이 좋아 좋다 그렇죠 사실 뭐 슈팅 감이 없는데 뭐 1000개 2000개 던지는 것보다는 한호빈 선수처럼 간만 살린다면 한 두 개 던졌는데 감이 됐어 그럼 그만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전문 또 슈터 셨으니까 저보다 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호빈 선수 울산연대 모기수로 올해 이적을 했어요 첫 세진인데 팀 보면은 이 가드진의 덱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가드 무빈이나 믹스 이제 옥순 선수나 명진이 지환이 형 많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각가지 그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리딩이나 이제 패스 뭐 디펜스 이런 위주로 뛰고 남은 선수들은 공격 위주로 뛰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거를 잘 조절해 주셔 가지고 경기에 투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동연 감독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그 한호빈 선수한테 에 리딩을 위기 때 그 숨 돌릴 수 있는 내는 활약이나 팀 조율 리딩을 좀 많이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감 그런 거에 좀 자신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슈팅이나 이런 득점에는 자신이 넘치는 것 같은데 소극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근데 리딩이나 선수들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이 있는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플레이 스타일이 좀 리딩하는 공격적인 스타일보다는 리딩하고 이제 패스를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동연 감독이 기대하는 게 많네요 그러면 뭐 한호빈 선수 하면 워낙 또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이 많을 텐데 카메라 보시면서 이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정말 저희 선수들이 B 시즌 정말 열심히 준비 잘했고 또 컵대회도 이렇게 예선전에 2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개막 전부터 좀 준비를 잘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선수 오늘도 멋진 활약 감사하고요 시즌 내내 부상 없이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좀 떼드리겠습니다 네 묻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